뉴스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관심도 많이 가졌고 청원까지 했었던, 그래서 청원 20만 기준 달성까지 했었던 대주주 과세 요건, 결국 어제 어떻게 나올까 대략적인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국정정부. 그래서 주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랑기 부총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아침에 이 뉴스를 예고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가족합산,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합산이 아니에요. 이게 집계 좀비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산자, 외손주 다 합산. 이거를 아마 좀 조정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느 언론사의 헤드라인인데 동학개미에 한 발 물러난 홍남기, 대주주 3억 원까지 굽힐까? 이걸 한 발 물러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합량, 왜냐하면 가족합산인데 그런데 당장 예를 들면 내년 4월에 과세할 때 집계 좀비소 다 합쳐서 3억, 이거 발라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자신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도 없는 저걸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거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니까 한 발 물러났다? 이걸 불합리한 세제 가지고 국민들하고 협상합니까? 싸웁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거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준 거고 그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니까 그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3억 원으로 낮추는 그게 정말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죠. 그런데 또 일견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홍랑기 부총리의 포지셔닝이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라 금고직이잖아요. 금고직이.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럼 이거 다 해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할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결국 많은 언론사에서 지난번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기획조정부, 금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난번 세제 문제도 기획조정부 왔다 갔다 하다가 청와대에서 가닥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또 기사를 보면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뭔가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논점의 기사들이 나는데 청와대들도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걸 자꾸 최종적인 결정을 청와대 보고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정협의라는 게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게 있으니까 부총리의 입장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잘 추가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무슨 입장 정리를 한다기보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이니까 이게 최종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개선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책 뭡니까 정부 측에서도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크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당에서도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제기 한 정도 수준에서 또 우리 했잖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뭔가 좋은 결론을 더 협의해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라든지 여론 같은 걸 보면 3억 원 있으면 부자니 아니 이거 갖고 많이 싸우시던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거죠. 이건 이제 세금이 제대로 올바른 논리에 의해서 매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세제상의 정책 목표가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혼란이라니까요. 하나는 진짜 대주주 있잖아요. 찐 대주주예요. 찐. 진짜 기업의 대주주. 예를 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을 이분들의 편법 증여나 이런 거 상속 증여 이런 거를 매매로 활용해서 하는 거를 제약하기 위해서 가족 합산을 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도 차익도 주식시장에서 과세해야 되겠네. 로드맵을 해서 30억에서 15억, 15억에서 15억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3억으로 하고 이제 완전 가세.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결의 규제와 로드맵이 합쳐져 보니까 이상한, 묵뚱그려서 이상한 논리가 나온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대주주, 아까 말씀드린 진짜 대주주라고 분류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요? 그걸 하라는 거지. 그런데 3억으로 해놓으면 이번에도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9만 명 된다는 거예요. 9만 명. 그런데 이제 10억일 때는 한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9만 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9만 명이면 나는 해당도 안 되는데 9만 명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9만 명이 세금을 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팔면 되거든. 그럼 다 내놓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또 혼란이. 그걸 이제 공정한 시장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을 기업가치에 비해서 더 싸게 거래해야 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 세금 또 내잖아요. 거래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제상의 불합리성을 얘기한 건데 뉘앙스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발 물러나. 예를 들면 오케이. 그거 하나 해줄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식 신용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군요. 특히 20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원실에서 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밝혀진.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8월 말 주식 신용 거래 융자 잔액 기준으로 해서요. 20대 연령층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신용 거래 규모가 작년 말보다 한 134% 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34%가 두 배 이상 늘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세대별로 보면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30대나 40대, 50대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작죠. 지난해 말에 1,624억 2,800만 원이었는데 20대가 20대가 3,798억. 이것도 큰 돈이긴 한데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의 시장 참여가 워낙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계좌. 20대가 보유한 증권 계좌가 작년 말 기준으로 591만 계좌였는데 올해 8월에 838만 계좌. 그런데 뭔 계좌가 이렇게 20대가. 소액 투자를 많이 하는군요. 소액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기도 하고 계좌를 여기저기 많이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계좌를 많이 틀 수밖에 없는 시스템. 예를 들면 내가 공모주 청약한다. 그럼 증권사만 다 청약. 주관사가 또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좌.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신용카드들 말이죠. 이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신용 장롱카드니 뭐 이런 게. 그거 하나 발급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다. 또 유지하는 데 얼마다. 그런 뉴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예전에 누가 해달라 그래 신용카드 뭐 캠페인 걸리면 한 20장 보내면 부서 직원들 딱 하나씩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말에 어떻게 하냐면 가위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명함처럼 있는 거 쫙쫙 잘라서 버리고. 그래 그게 참 불합리한데. 그런데 이게 사실 거래도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죽어있는 계좌들 있잖아요. 이것만 따져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어찌 보면 옛날에 거래했는데 시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거기 배당금이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업계 차원에서. 왜냐하면 증권회사도 이게 사실은 계좌가 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 관련된 비용이라는 게 의무로 양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많죠. 요즘 또 계좌 개설하면 또 한 3만 원 주는데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계좌 개설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대면 하는 데도 여하튼 복잡하고 그렇기다. 그런데 어쨌든 계좌가 많이 들었는데 20대의 계좌 개설 증가율이 아주 탁월하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20대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에 뭔 주식 투자를 저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지. 또 2018년도 초까지 아주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중에 가상화폐 열풍 불어서 휴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때 지나가는 어떤 투기의 열풍처럼 20대가 또 철없이 거기에 몰려들어가서 상투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겁니다. 20대가 왜 저렇게 투자에 열광을 할까. 직전 10년 동안 아버지나 자기 큰형 세대를 본 거죠. 투자하지 않은 집과 아버지와 예를 들면 부동산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좋은 주식 또 미국 주식 이런 데 적절히 레버리지라도 일으켜서 투자했던 집과 자산의 차이가 예를 들면 2009년에 스타트할 때는 비슷했어요.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런데 이 집은 열심히 일해서 그냥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한 거죠. 이자 한 2%, 3% 받으면서. 이 집은 무슨 소리야.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유동성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그래서 대출도 좀 받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마용성이다. 강남에 전세기구 집을 샀단 말이죠. 이게 말이죠.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격차가 3배, 4배씩 벌어진 데다가 또 이분들은 선순환 구조로 가니까 그래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아셋 알로케이션 할까? 미국 주식도 아마존, 테슬라 샀어요. 여기 또 엄청 그러니까 그거를 목도한 거죠. 10대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것도 안 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유동성이 또 확 풀리니까 나라도 그럼 해야 되겠다. 나는 10년 이후에 그러면 내 자식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절박함.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비명소리예요. 이게 성공하려는지 실패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 세대가 이분들이 철없이 얘네들 주식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얘네들 큰일 났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도 이걸 잘 어떻게. 왜냐하면 그게 직전 10년 동안 보여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동성 과잉 시대에 젊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러죠. 어떤 계층 이동이라는 사다리라도 타보려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어떤 절박한 비명소리로 저는 들리는데 그런데 어쨌든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에서 B2. 그런데 왜냐하면 자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빨리 성공 못한다. 그렇죠. 40대는 1억 가지고 가는데 나 500만 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억 만드냐.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빨리 뭘 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20대의 어떤 투자 열풍이라는 거를 그냥 비트코인의 어떤 광풍 그리고 젊은 층의 어떤 투기 열풍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행보광자님이 20대에 우리 아들이 주식을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놀랄 정도로 논리적이더라. 그래서 우리 젊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마 과거와 좀 달라지는 젊은 세대들의 주식 투자 이야기도 좀 해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하겠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어쨌든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투자라는 걸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산을 적절히 배분 비율을 맞춰간다는 측면에서의 아세달로케 자산 배분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셔야 될 일이죠. 그게 비율 조정을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모님 세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상의하세요. 아휴 우리 아빠 엄마는 주식 주자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드시면서도 이렇게 삼포로티비 같이 보시고 얘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현상이나 금융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상의하면서 뭐 친구들하고만 하세요. 부모님하고도 형 아우하고도 하셔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짧게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상당히 등급이 좋은 입장인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연례적으로 컨퍼런스 콜라 올해는 아마 전화로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방문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기획재정부 방문해서 며칠 동안 계속 일종의 면접도 하고 장관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점검해가지고 등급을 유지하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데 AA-고요. 그리고 그 뒤에 꼬리표가 하나 붙죠. 안정적. 안정적이라는 건 AA- 당분간 낮출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외건전성이라는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이런 거 괜찮다고 하는데 역시 K-방역입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방역으로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올해 피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게 마이너스 1.1%인데요. 이게 AA등급, 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이 대체로 마이너스 7%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양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느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컨트롤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감안했다. 이런 거고요. 피치가 올해 영국을 AA에서 AA-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캐나다는 AAA에서 AA플러스로 등급을 하향한 바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AAA인데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해서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일본은 뭔 것 같아요? 일본이요? 잘 아시잖아요, 일본? A... 제가 왜 일본을 잘 알아야 될까요? A... A... A? 싱글 A. 살짝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싱글 A예요.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안정적해서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저번에 김학윤 센터장하고 다른 방송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김학윤 센터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베 총리 연간에 거의 7, 8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의 실패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냐. 병도 병이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30년 잃어버렸어요? 네. 원래 잃어버린 10년부터 시작했거든. 쭉 보니까 잃어버린 30년.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이 AA, 우리는 AA- 안정적인데 그러면 싱글 A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어쨌든 우리 신용 등급은 AA-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서른도 노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 텐데 지금 한 3만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5,479명 시청자분은 뭡니까, 저거?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저걸 보세요. 잠시 후에 데이비드 리, 미국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